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날 함께 스크린골프를 한 연예인이 컬투의 정찬우와 래퍼 길이라고 28일 뉴스원이 보도한 것과 관련해 정찬우 측은 김호중 사건 당일 스크린골프 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스크린골프 이후 이뤄진 저녁식사 자리와 유흥주점에는 동행하지 않고 귀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래퍼 길 측은 이 만남에 대해 음악 의뢰를 받아 이날 김호중과 처음 만나게 됐다고 문화일보에 설명했는데요. 한편 정찬우는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3대 주주이며 생각엔터테인먼트 지난해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찬우는 이 회사의 지분 28.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찬우와 길 두 사람은 사고 직후 모두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호중 사건날 함께 동석한 사람들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김호중과 같은 소속사인 개그맨 허경환과 래퍼 슬리피 등에게 불똥이 튀기도 했습니다. 김호중은 사고 당일 스크린골프장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식당과 유흥주점에 갔다가 차를 몰고 나오면서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내 24일 구속됐습니다.